전화 좀 받읍시다 거참 전화 좀 받읍시다 여보세요 어 김대리님 좀 부탁합니다 어...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럼 오 과장님 좀 바꿔줘요 네? 거기 영업섬팀 아니에요? 아니 맞습니다 맞는데 오 과장님이... 잠시만요 오 과장님이 누구신지 저 자리요 해외 출장이요 오 과장님 해외 출장 중이시랍니다 언제 오시나요? 네 잠시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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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 몰라요. 다른 분께 말씀하세요. 저게... 부탁해요. 네, 죄송합니다. 영업삼티... 이즈 비니처 바쥬 알로스다? 다, 에다 드리지, 아디엘 브라더시. 아, 너 구사절 렌이오 이보니에... 아가... 아디엘 브라더시, 아디엘 브라더시, 아디엘 브라더시.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네. 제가 다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시면 전해드리세요. 저... 끝인 줄 알았더니... 시작이었다. 아니... 감사... 감사합니다. 영업삼티입니다. 영업삼티입니다. 헬로, 헬로. 이즈 미스터 킴이 있나요? 이즈 미스터 킴이 있나요? 여보세요? 저기요, 저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헬로. 플리즈. 저스트 모멘트, 플리즈. 오케이. 네? 저스트 모멘트, 플리즈. 뭐예요? 죄송합니다. 노랜, 영업. 체면도. 위신도. 자존심도. 멋도 생각할 때가 아니다. 그런 건 닭한테 하나 던져주라지. 네. 나는 너울이다. 새끼 우리다. 장그레 씨 이제 그만하시죠. 제 업무도 바쁘고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오면요. 전부 외군 중이라고 하고 이름하고 연락처만 받아두세요. 그렇게만 해도. 네, 그렇게만 해도 돼요. 외국에서 온 전화는? 외국에서 온 전화. 끊어요. 끊어요? 네. 그냥 끊어요.